안녕하세요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후천당 웨스턴돔점 실장 최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에코쉽 수유식팅기 사용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저희가 작년 7월 정도부터 사용을 해가지고 한 7, 8개월 정도 사용했어요. 사용하시면서 좋은 점 혹시 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? 일단 되게 청소가 용이하고요. 기름이 깨끗해요 되게. 청소는 어떻게 하시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? 사실 저희가 오픈해서 튀김비 켜고 끄는게 끝이라 청소는 딱히 안해도 돼서 되게 편리합니다. 기름 관리는 어떻게 깨끗하게 잘 되나요? 음식을 넣어도 튀김가루들이 다 밑으로 빠져나가서 유리창에서도 빠져나가는게 보이고 해서 딱히 걸러내지 않아도 다 가라앉더라구요. 그래서 기름은 굉장히 깨끗하고 다른 일반 튀김기는 한 2, 3일에 한 번씩 기름을 갈아야 되는데 이 튀김기는 일주일 써도 거의 기름이 깨끗하게 유지가 돼서 많이 저희가 관리는 안하고 있어요 사실. 그러면 기름을 일주일마다 교체할 수 있는 거세요?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고 있어요. 혹시 유증기는 어떤가요? 찌꺼기가 다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타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유증기도 상당히 발생이 적을 것 같아요. 식혈 또한 사용하시면서 AS는 언제 받아보셨어요? 기기가 고장난 적이 없어서 AS는 받아본 분들이었구요. 네. 뭐 문의사항이 있을 때 제가 옆에다가 전화해서 여쭤보면 즉각 즉각 바로 대우면 되더라구요. AS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소개는 받으셨어요? 네. 전화번호 적혀있는데다가 전화드리면 출장 AS가 바로 온다고 하시더라구요. 네. 알겠습니다. 인터뷰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